여러분 오늘 회상 올려놓은 것을 또 내금하는 날입니다. 회상 올려놓은 것은 내금 할 때 아주 꼼꼼하게 다 털고 정밀 내금을 해야 됩니다. 정밀 내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 내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채아 으 으 으 으 아 으 으 꼼꼼하게 다 잘라내야 됩니다. 숯벌하고 광대 예빙거 날아놓은거요. 다 잘라내야 됩니다. 봐봐 야, 이렇게 왕대하고 숯벌집 이렇게 다 잘라내야 돼요. 그러면 분복 납니다. 꿀뚜리 전에. 자, 하자, 하자, 하자. 이런거는 확인만 하고 위로 빼 올리면 됩니다. 그 위에서 봉판 터지고, 봉판 터지고 바로 꿀받겠죠? 지난번에 넣는거 전부 각살난 나간겁니다. 요거는 아직 안 익어요. 꿀짱을 한장 추가해 주겠습니다. 축하하다. 축하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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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거 한장 넣어 주고요 이쪽으로 넣어야 합니다 이런거는 다 깨어나고 깨어나면 바로 꿀을 채우니까요 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덮으면 됩니다 끝에 끝도 한번 보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장이네요 여기는 위에가 여덟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삼상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꿀이 엄청 찼는데요 아 아직 삼상은 안 올라가 됩니다 여기 밑에 다섯 장입니다 훈련도 안 되네요 이제 훈련기도 다 됐습니다 아이고 아멘 아멘 이런거는 여기 하분짱이라서 조금 더 더 놔둡니다 아요거는 각살라냈죠 각살란 된거 위로 올리면 됩니다. 위로요. 위로 올리면은 바로 요거 다 태어나면 여기라 꿀채웁니다. 얘네들이 이건 아직 조소 여기다 놔두고요 밑에 여유공간이 있어서 이 장을 더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독립판 치고요 요것도 위에서 꿀을 받아도 되는데 위에 지금 깝쳐가지고 아직 약간 놔두겠습니다. 산란 말할게요. 예 이것도요 우리 들어야 돼요 밑에도 자 이제 됐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라 들어가요 여기 올라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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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지마라고 아유 얘네들은 자 자 눕는다 눕는다 자자자자 한꺼번에 놓지말로가 살살 비켜들어갑니다. 얘들이 아유 얘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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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라 아유 도 들어갈 게 없는데 이거 빼야되겠네요 그 다음에 크림 지금 다 태어나고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런거 전부 뛰어야 됩니다 요런거요 그게 왕대가 되는 겁니다 요런거 그리고 넣어주고요 꿀이 꽉 찼습니다 거의 3분의 2는 꿀장입니다 여기도 봉판이었는데 다 깨어나고 꿀을 채우고 있죠 지금 여기 요만큼 꿀 채웠습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여기가 자 아이고 잘 비켜주네 요거도 봉판인데 깨어나고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요렇게 요즘 벌들은요 기하급지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소비장을 서너장씩 한꺼번에 넣어줘도 됩니다 중소를요 또 공간 좁다고 얘네들이 자꾸 이거 나가려고 하니까 서너장 넣어줘도 돼요 요것도 꿀 채우고 있고요 요거는 새소비 같은데 밑으로 해야되는데 이거 아 요거 잘 놔두겠습니다 꿀을 채우고 있네요 아 이거 헌소비인데 헌소비는 한번 쓴게 이렇게 울퉁불퉁하면 이렇게 안좋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칭찌 왕대도 이렇게 크게 달아놨죠. 본소비는 이렇게 왕대를 잘 달아요. 왕대를 다 달아놨죠. 무슥벌집이에요. 무슥벌이잖아요. 마늘을 넣고 이거도 태어나고 꿀을 채우고 있습니다. 왕대를 달고 있어요. 왕대 달고 있어요 또 이것도 왕대입니다 이것도 왕대 엄청 달아요 요즘에는 번덕이 떨어지는 거 보셨죠 이런 데 잘 봐야 돼요 코너에 막 달아요 얘네들이 불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채우고 있구요 아이고 꿀짱이네 이거는 거의 봉판에서 깨어나고 꿀을 채우고 있고요 거의 다 채워갑니다 꿀을 먹잇장이네 끝에 먹잇장 먹잇장 안쪽으로 아까 여기서 밑에서 뺀거요 이런거 봉판 예쁜거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여기로 넣어주면 이제 깨어나고 되고 격렙판을 하나 격렙판을 하나 제가 이제 격렙판 격렙판을 하나 끼워줘야 됩니다 사장기가 없으니깐 경미판 하나 끼워줘야 됩니다 비켜봐 경미판 끼워줄게 그리고 들어가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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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이스 다이스 그리고 자 이제 요렇게 하면 4건 마쳤습니다 4건 마쳤고요 이렇게 해서 덮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애들은 잘못하면 징겨 죽어요 예금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벌 털고 할 때 확실히 털어야 됩니다 여왕이 여왕이 잘못하면 징겨 죽을 수가 있어요 망실 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하시고 여왕은 지난번에 날개 다 잘라가지고 바싹 다 해놨죠 요거는 나중에 군봉할 때 또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사장기가 쓰여서 여기다 이렇게 다 놔뒀다가 자 오늘 내금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